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민주당에서 또다시 검찰을 향해서 발작을 할 만한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번에 검찰 측에서는 세입세출비리수사를 위해서 재정비리합수단을 만든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재정비리합수단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을 정조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가지고 야당이라든가 문재인 쪽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관련 소식을 보면 먼저 이번에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달 말에 조세범죄중점검찰청인 서울북부지검에서 재정비리합수단을 설치한다라는 이런 소식이 나왔고 당초에 서울북부지검에 조세범죄합수단을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조세포탈 등 세입 관련 범죄뿐만이 아니라 각종 국고보조금이라든가 부정수급 등 세출 관련 범죄도 지체 없이 근절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으며 세입과 세출 비리를 모두 아우르는 재정비리합수단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범전부 조사단인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을 서울북부지검으로 옮겨가지고 조사단의 인력과 조직을 기반으로 합수단을 꾸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소식 나오면 또 민주당에서 발작을 하겠죠.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걸 가지고 정치적인 수산에 어쩌네 이런 얘기를 할 별로 자격이 없는 것이 이게 이번에 새로 설치되는 그런 조직이기는 하지만 원래 문재인 정부 때도 이와 비슷한 곳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해외불법재산환수합동조사단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문재인의 지시하에 설치된 조사단이었고 당시에는 불법으로 해외의 재산을 은닉을 하거나 도피해서 탈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해당 조직을 범정부 차원에서 발족을 했지만 이번에는 해외뿐만이 아니라 국내까지도 한번 싹 다 세금을 어떻게 털어먹고 있는가 세금을 어떻게 빼돌리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에서는 별로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없고 또 민주당이 반대를 한다고 치더라도 이미 국민들의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국민들 중에서 우리 세금을 가지고 도대체 무슨 짓거리 했는가 이 세금으로 이상한데 퍼진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반대할 국민들은 없겠죠. 아무튼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한번 합수단이 털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검찰이라든가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정보분석원 등 전문 인력들이 대거 투입이 되고 있고 조사단은 대검 산하지만은 사무실은 과천정부청사에 위치해 있으며 특히나 이번에 검찰총장이 되는 이원석 검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의 초대단장을 맡은 바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재정비리 합수단이 출범을 하면은 제대로 지휘를 할 것으로 보이며 또 재정비리 합수단의 초대단장 같은 경우에는 유진승 검사가 맡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역시도 올해 7월부터 현재까지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합수단이 제대로 출범을 하면은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합수단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이권 카르테 규명에 키를 질 것으로 보이고 윤 대통령 역시도 얼마 전에 태양광 비리 관련해가지고 일부 실체가 드러나니까 개탄스럽다면서 공개적으로 엄단의 의지를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태양광 비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한번 싹 다 털고 가야 되는 것인데 당시에 윤석열 정부에서 확인한 게 진짜 일부였거든요 한 5% 정도만 확인을 했는데도 무려 2200건 이상이 적발이 되었고 그 금액 역시도 2616억 정도가 위법이라든가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게 뭐 전수조사 들어가면은 조단이가 넘어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800억 원을 들여가지고 명빈관을 짓는다고 했을 때도 어떻게 국민들의 혈세를 그렇게 쓸 수가 있냐 하면서 아주 발작을 했는데 이 태양광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최하 조단이 이상 돈이 나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싹 다 전수조사 해가지고 환수할 건 환수하고 나랏돈을 빼먹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도 당연히 동의해야겠죠 그리고 태양광 비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동권 카르탈도 엮여있다라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고 그 전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운동권의 대부인 허인애 씨 역시도 문재인 정부에 태양광 특혜 의혹을 입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들여다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물고 빨았던 중국 자본 역시도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하고 어느 정도 유착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 실제로 중국산 태양광 판넬 같은 것들 이런 것들 품질이 제대로 보증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혈세로 대량으로 들어와가지고 유통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분명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광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인 성과도 완전히 참담했는데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하겠다라고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었지만 신재생 에너지가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고 또 거기에 더해서 태양광 사업으로 인해서 국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뭐 이딴 얘기했지만 국내 일자리 창출은 커녕 시민단체라든가 온갖 단체들이 뛰어들어가지고 빨대를 꽂느라 혈압만 되었고 제대로 된 일자리는 창출을 전혀 못했으며 현재 태양광 사업 관련해가지고 엄청난 돈이 증발됐는데 이게 지금 어떤 놈이 먹었는지 제대로 규명이 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실제로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사를 통해서 이권 카르텔이 적발이 되면은 이거는 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예외 없이 사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맞다는 것이고 이번 기회에 세금을 눈먼 돈이라고 취급을 하면서 마음대로 빼먹을 경우에는 어떤 차원의 응징이 있는지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한편 이뿐만이 아니라 고지 쓰면은 이스타항공 관련해가지고도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얼마 전에 중앙일보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이스타항공 관련해가지고 심각한 내용이 드러났고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에는 승무원 채용이라든가 청탁 의혹이 불거졌으며 주 내용은 이스타항공의 전현직 대표와 함께 2014년에서 15년에 특정 지원자를 승무원으로 채용하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라는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문재인 정부 때 경찰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건 관련해가지고 두 번이나 압수수색도 하지 않은 채 무덤이 처분을 내려서 깨름직하다라는 말이 나왔으며 특히나 이스타항공의 사주인 이상직에 대해서 배임 혐의로 수사하기는커녕 오히려 고발 취소를 요청까지 해가지고 논란이 되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상직의 뒷배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문재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국민의힘에서도 이스타항공 사건 관련해가지고 문재인하고 이스타항공 그리고 이상직의 연결고리를 찾아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타항공의 오너였던 이상직은 문재인하고 가까운 사이이고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받으면서 나는 불사조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는데 정치적으로 뒷배가 있지 않은 이상 저 따위 행동을 할 수가 없다라고 보는게 중론이었으며 또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의 사위에 태국 회사 취직 당시에 보증을 서주기도 해가지고 문재인의 집안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게 중론인데요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 사위 특혜 채용 논란이라던가 타이 이스타잭 관련해가지고는 검찰의 재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스타항공의 승무원 채용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전주지검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좀 빠르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가지고 세금 도둑이 누구인지 발본 세권을 하고 문재인 정권 때 권력의 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국민들 앞에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